오늘 림바 홈쇼핑에서 판매할 첫번째 물건은 울글렌체크 원단이에요. 작은 체크무늬가 모여서 큰 체크무늬로 만든 원단이구요. 원단 겉쪽에는 기모처리로 안쪽보다 부드럽게 만들어서 지금 계절에 입으면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럽게 만들어 입을 수 있는 원단이에요. 성분을 한번 살펴보면 울 20%에 폴리 80%가 들어가 있어서 구김이 들어가고 폭 58인치 봄 가을용으로 자켓이라든지 바지 뭐 이런걸 만들어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파는 없어요. 체크 원단 재단하기가 좀 어려운데 한번 살펴볼게요. 원단을 두겹을 위아래로 체크를 맞춰서 핀을 꽂아주는 방법이 있구요. 그 다음에 이 체크는 펼쳤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중간에 맞춰주시구요. 저는 체크를 재단할 때 하나씩 재단을 해요. 이렇게 한겹만 자른 다음에 위아래로 잘 맞춰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한개도 잘라주면서 정확하게 왼쪽 오른쪽 맞춰주도록 해요. 이 원단으로 뭘 만드면 예쁠지 한번 볼까요. 바지를 만들어 입으면 체크바지 너무 예뻐요. 저도 하나 갖고 있는데 잘 입어요. 스커트도 지금 A라인 스커트, H라인, 랩 스커트 너무 예쁘잖아요. 뭐 자켓은 하나정도는 다 갖고 계실거에요. 굉장히 내추럴한 자켓을 만들 때 체크가 최고에요.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가격. 이 아드에 원래 18,000원짜리를 오늘 며칠 품절되는 동안에 14,000원으로 할거구요. 그러니까 이 아드에 14,000원으로 제가 세일 해드릴거에요. 자 14,000원에 어? 뭐 그정도 가지고 홈쇼핑이야. 자 그러면 안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원단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야상 원단이죠. 야상 원단이라고 약간 면 100%의 두께감이 있는 원단이에요. 브라운톤으로 되어있는데 야상을 만들 때 굉장히 좋은 원단을 제가 덤, 그러니까 보너스로 드릴거에요. 원단을 한번 잘 살펴볼게요. 원단 자체는 면 100%이기 때문에 면 100%고 한 10수정도 되요. 그러기 때문에 청바지만큼 두꺼워요. 약간 두께감이 있어서 홀겹으로 안감 같은거 없이 만들어 입으셔도 굉장히 스타일이 굉장히 좋은 옷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이런거, 이런 야상 있죠. 야상 같지 않은 자켓 같은 경우, 이런 야상 같은 경우도 지금 보고 계신 것도 너무 예뻐요. 저렇게 뭐 지퍼를 달아서 입으셔도 되고, 아무거나 만들어셔도 야상은 만들기도 쉽고 예뻐요. 자 여기에다가 무료로 에그모드에 오셔서 원하는 아무 패턴이나 하나를 제가 무료로 넣어드릴거에요. 자 이렇게 다 합쳐서 이아드, 야상원단, 이아드, 거기다 무료 패턴까지 다 합쳐서 14,000원. 지금 몇개 없어요 여러분들. 자 두번째 판매할 원단은 내추럴 원단이에요. 린네나 폰으로 이렇게 섞어서, 자연스러운 꾸김이 포인트에요. 자연스러운 꾸김이 가기 때문에 대충 만들어도 느낌이 있는 원단. 만들어 놓아보세요. 그냥 초보자가 만들어도 굉장히 느낌있는 원단. 굉장히 편하고 좋은 원단이에요. 성분 한번 살펴볼게요. 린넨이 30%가 들어가 있고요. 면이 70% 들어가서 천연소미로만 만들었어요. 폭은 48인치. 폭이 좀 좁죠. 그 다음에 가을용이에요. 가을, 겨울에 많이 입으실 수 있는 원단. 많이 만들어 볼 수 있는 원단이고요. 두께는 한 중간 정도, 두께 정도 될 거에요. 스팟는 없고요. 자, 얘로 뭘 만드냐. 와우, 내추럴 자켓 만들면 끝. 게임 셋.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거 완전히 느낌이 있죠. 대충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도 느낌이 있는 원단이에요. 바지로 만드시면 가을 느낌 굉장히 좋죠. 가을 느낌. 자켓이라든지 바지, 원피스, 어떤 걸로 만들어도 굉장히 예쁜. 우리가 편안하게 만들어 입을 수 있는 원단이에요. 자, 그래서 이 원단 가격이 얼마일까요? 이 편안하고 내추럴한 가격이 보통 지금 이아드에 16,000원, 한 바에 8,000원씩 팔고 있는 것을 이아드에 12,000원으로 제가 확 낮췄어요. 자, 원단을 확 낮춘 것만으로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홈쇼핑이니까 뭔가 더 싸야 돼서 면, 스판 원단 이아드를 제가 플러스 할 거예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스판기가 굉장히 좋아요. 바지를 만들어 입잖아요. 끝나요. 너무 좋아요. 편해서 어, 이거 뭐야? 왜 이렇게 편해? 라고 하는 면, 스판 원단을 제가 브라운 톤이에요. 밤색이에요. 밤색을 이아드를 제가 더 플러스 해 드릴 거예요. 아까 내추럴 원단 이아드에다 면, 스판 원단 이아드. 44인치에요. 폭이 좀 적기 때문에 이아드를 제가 드리면 바지라든지 위에 자켓까지 다 나올 수 있는 지금 보시는 바지핏 있죠? 저런 핏을 만드시면 돼요. 좀 더 내 사이보다 좀 더 작게 뜨거나 똑같이 뜨시면 저런 핏 나와요. 한번 패턴 뜨실 줄 아시는 분들 이 원단 가지고 패턴 떠서 입어보시면 와, 너무 편해! 하나 더 살 걸! 이럴 거예요. 그런데 원단이 많지 않아요. 자, 이 좋은 원단 여기에다가 플러스 더 해 드릴게요. 뭘? 무료 패턴? 어, 에그모드에 가셔서 코트가 됐던, 뭐가 됐던, 바지가 됐던 원하는 걸 하나 고르세요. 그러면 그걸 다 드릴게요. 내추럴 원단 이아드, 면, 스판 원단 이아드 거기다 무료 패턴, 이걸 다 합쳐서 12,000원에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